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자 준비된 것은 꽁치김치찌개 꽁치김치찌개 아 좋습니다 매콤불고기 매콤불고기 그렇습니다 아 cpr 점유율 올라간다 터질 기세인데 도이치 있는데 도이치 있는데 도이치를 없앨까요? 야구 야구 아 더운데? 일단은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덥다 아 10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맞아 조금 바꿔야되는데 이따 해야되겠다 제가 오른쪽으로 안바꿨군요 멜콤불고기 멜콤불고기 음 음 음 그 맛이 있네 그거지 불맛이라 그러나요 그러네 어 덥다 아 덥다 아 제가 맞는거 없습니다 내는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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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벽까지 비오던데 그렇겠군요 좌측 하단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아 오늘 유튜브 생방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음 캐릭당 60개요 흐흐흐흐흠 아 오늘 유튜브 생방 킬라고 준비 다 해놨거든요 근데 와 한 두시간 걸렸던 것 같은데 킬라고 아 아 아 아 아 이거 CPU 때문에 그게 들려요 그 뭐지? 쿨러 돌아가는 소리라 좀 그게 들린다 컴퓨터에 어차피 여기만 받겠습니다 소리가 자꾸 들려 아 좋습니까 저도 좋습니다 아 자꾸 CPU에다 나와가지고 아까 할 땐 괜찮았는데 먹방으로 바꾸고 나서 이렇게 됐네 남들은 하나 키기 힘든데 세 개를 키니까 이렇게 되는거죠 하나만 키고 아마 방송 CPU 높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걸 세 개나 켰으니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지 네 개를 해요 생각해보니까 녹화도 하고 있으니까 제 거에요? 네 조리컴 있죠 아닌가? 잘 모르겠네 아흠 오케이 결론적으로 제가 만들 때 이거 이쪽으로 끼워서 만들었죠 아 매콤불고기 이거 그냥 먹을만 하거든요 근데 양이 너무 없다 집어먹질 못하겠어 불맛이 느껴지네 가능하죠 형태로 올리는거 가능한데 능상이 아마 9시간 55분인가 그 정도 지나면은 앞에꺼 아마 다 날라갈거에요 뒤에께 날라가나? 앞에께 날라갈걸요 아 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비밀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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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별로 안 매운 거예요. 그냥 먹을만 해. 아, 쟤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먹을만 해요? 아, 이거 실패도 자꾸 거슬래네. 아, CPU 소리 들립니까? 저도 들리거든요? 아니요? 아, 너무 맛있어. 아 너무 많이 가져왔나보다 밥이 뭐지? 이거는 오늘은 편의점 거예요 고춧가루 아직 계획된 게 없습니다 흠흠흠 흠흠 이거 말했다시피 계획된 게 없습니다 chip 깔끔하게 먹고 싶은데? 아 짠데 좀 짜다 아 네네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어서오십시오 음 아니 이건 맞는거예요 아흥 고맙습니다 다음은 음료수 롤도 롤도 육수 그리고 육수 색깔이 삼성 삼겹살 육수 생크림 흐흐흠 아..갈금하게 다 먹은 것 같군요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